안녕하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인강안이온 최석우 원장입니다 겨울에도 추운 날씨와 상관없이 커피를 시원하게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주가라는 말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신조어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질념을 치료하다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유력이 대단함을 새삼 느낍니다 잘 호전되던 질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치료가 후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시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원두를 숙련된 기술자가 정확하게 로스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커피의 제조과정은 한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제 과정과 똑같습니다 법제를 제대로 하면 약의 향과 효능이 증가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로 로스팅 과정에서 약리작용인 카페인 효과가 증가합니다 카페인 효과가 강심작용 및 각성작용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에 약한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는 불면에 부작용을 겪는 것을 보면 굳이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카페인 효과를 반증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카페인이 이러한 강심작용과 각성작용을 하는 동안에 혈류가 전반적으로 상부에 몰립니다 상대적으로는 하복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커피에 얼음을 가득 넣고 차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얼음이 가득한 차가운 음료라면 복부를 차게 만들어 복광내 혈관이 수축하면서 복부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의 작용과 함께 상부로는 혈액이 더 올라가고 하복부의 혈류량은 더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고 복부는 더 차워지는 괴리가 점점 심해집니다 여기에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서 생기는 한기가 아랫뼈로 침입하는데 우리 몸은 이미 한기를 방어할 열이 없어서 더 심한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복부가 차가워지게 되면 복광내 혈관이 느려지면서 복부에 위치한 장기와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매일 꾸준하게 물질을 대사하는 소화기와 신장계통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면 이를 체온 수준까지 덮여서 대사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낮은 온도의 수분이 들어오면 이를 덮이기 위해 해당 장기는 그만큼 과로하고 이로 인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복부가 냉해지고 수액대사를 담당하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사 되지 못한 수분이 위와 장에 머무르게 되었다가 서서히 우리 몸의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이 수분을 한약에서는 수독, 담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상부로 혈액 올려주는 만큼 복부를 차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수액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수독이 쌓이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체가 수독이 되면 물론이고 정상적인 수액대사 기능에 지장을 주어 수독의 생성을 늘려주는데 일조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수독은 자극내까지 내려와서 머물러 있다가 최종적으로 하복부 최하단에 위치한 진내 분비물의 양을 늘립니다 그래서 균의 검출이 많지 않은데도 만성적으로 진념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주 재발하는 진념은 수독을 엄폐해주는 이진탄 계열의 처방과 배를 따뜻하게 하고 담음을 제거하는 보양약약침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체내에 쌓인 수독이 제거되면서 정상적인 수액대사 기능이 회복되면 진념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 제거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커피를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참기 힘드시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 양의 2배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을 마셔서 하복부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을 조정합니다 합리적인 음식관리로 진념의 반복적인 재발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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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